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의 테스트 2 1번. 윗글의 소재는 내 부탁 좀 들어줘요 학교를 위해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2 1번. 학교 도서관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죠. 인프루먼트 오브 스쿨 라이브러리. 친애하는 미스터 첼턴에게. 우리의 학교 라이브러리 도서관은 이즈 매우 나이스에요. 좋아요. 그리고 나는 비동사 프라우드 오브 모모를 자랑스러워 하다. 뒤에 전치사고 뒤에 ing에 이 들어간 이유는 보호 가져올라구요. 하면 되어서 나는 자랑스러워요. 자 멤버인데 오브 라이브러리 메인테이너스 팀에. 오브 도서관의 메인테이너스 관리 팀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 엔드 엘즈는 여기서 자격 같죠 해석상. 자 학생으로서. 전치사의 목적어 1. 그럼 멤버로서. 전치사의 목적어 2. 그 팀이란 말은 우리 아까. 아 이거 뭐야 이거. 메인테이너스 팀. 앞에 나왔었죠. 더 팀도 우리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해갖고 지시대명사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게. 자 여기에 슉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테이너스 팀까지. 자 나는 우드 라이크 투. 우드 라이크 투 의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뒤에 투 뒤에는 다시. 동사 원형. 주제구문이죠. 제안하고 싶다. 자 퓨. 몇몇의. 여기서 퓨 셀 수 있어요. 맞죠. 셀 수 있으니까 S 나왔다는 거. 몇몇의 개선사항들을. 자 대시 앞에 나오는 개선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됐은 뒤에 동사가 바로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관계대명사. 주격. 이렇게 잡아주고. 조동사를 썼으니까 단수복수는 신경 안쓰고요. 동사. 자 이 개선사항들이 아마도. 동사 원형. 만들 것인데. 자 우리의 도서관을. 목적어. 자 이분 배털하게. 심지어. 자 머치 이분 스티팔 알라스 비교급 강조 뒤에 이열까지. 자 머치 배털은 비교급이면서 얘가. 목적격 부어. 로스였다고 봐주고요. 그래서 첫번째로 순차구조로 갈 것 같죠. 첫번째. 두번째 이렇게. 그래서 순차구조니까 접속사 문제로 이렇게. 이렇게. 어. 순서 파악할 때 이 문제 되면 완전 대박이죠. 맞죠. 완전 좋은데 맞죠. 퍼스트, 세컨드, 데어플 뭐 이렇게 나오면. 자 첫번째로 저 도서관은. 주어. 슈드. 동사. 비. 동사 원형. 돼야 되는데 뒤에 또 보호가 좋아요. 자 콰이어트한. 평용사. 장소가 돼야 돼요. 어. 동격. 자 하지만 조용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생기니까 벗 들어가서 내용 바뀌고 있는 역접의 구조로 가고 있고요. 자 소음인데. 주어. 자 그럼 프럼 어디로부터 오는. 프럼 더 스쿨 카페테리아부터. 학교의 구내식당으로부터 오는 소음이. 얘도 조동사니까 단수복수 버리고요. 동사. 자 이질리하게 쉽게. 자 그래서 부사 중간에 들어간 것까지 이렇게 잡고. 부사. 비수식이죠. 될 수가 있는데. 동사 원형. 자 조동사 BPP로 썼어요. 헐드 되어질 수가 있다. 들려질 수가 있다에. 수동. 자 인 어디에서? 인 더 스쿨 라이브리 속에서. 아 밥 먹는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어. 자 그러므로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자 나는 생각해요. 주어. 동사. 자 더 라이브리가. 하여서. 대생약. 대생약. 대생약 되고 전체가 목적으로 가요. 이렇게 좀 띄우고. 얘가 목적어면서. 목적어. 이렇게 들어갔다고. 자 다음 도서관이. 주어. 자 대생약 땐 접주동의 목적어의 명사절이죠. 그 다음 도서관의 시드. 동사. 비. 동사. 원형. 그럼 무브드는 여기서는 이동보다는. 아 뭐 이동이 맞죠. 옮겨져야 된다고. 이동. 이사가져야 된다고. 투. 전치사에요. 자 퍼스트 플로어 첫번째 층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첫번째 층도 좀 시끄럽잖아요. 우리. 꼭대기 층에 들어가야지. 조용하지. 맞죠. so that은 뭐 뭐하기 위에서 뜻의. 얘가. 부사용법. 부사. 목적. 위하여. so as that 뭐. in order that 해도 되겠죠. 위에서. 더 소음이. can. minimized. 원형. can bpp도 조동사 bpp 썼어요. 최소화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까지 잡고요. 더 노이즈에서 더 요 부분 있죠. 그 소음이란 말은 아까 카페테리아로부터의 소음이 나왔으니까 노이즈. 요 부분을 일단 연결시켜 놓을게요. there is also. there is. there은 유도구사니까 주어가 아니고요. 공사. 얘가 단수 썼고요. 자. also는 버리고요. 또한 버리고. need가 얘가 실제 주어예요. 그래서 도치구조에요. 사실. 단수. 자. 필요가 있는데. for more을 위한. additional. 추가적인. book service를 위한 얘를. 전치사. 맨날 이거를 내가 앞뒤로 거꾸로 해. 여기서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까지 묶어주고요. 추가적인 책 선반이 필요해요. 책장이겠죠. 필요가 있는데. to accommodate. to accommodate 하기 위해서. 투구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수용하기 위해서 책들을. 목적어. 자. 이. that은. 앞에 나온 책들이. 복수죠. 복수를 일단 잡고. 자. 뒤에. that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일단. 관계대명사. 주격. 해서. 복수. 까지 잡고. 동사도. 종속절도 동사가. 복수. 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that. have been 현재 완료 썼어요. 현재 완료. 자.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뜻 같죠. 그러니까. 계속. 해서. has been 파일도 되어지는 중이다 해서. 얘도 수동. 쌓여지는 중이다에. 수동.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파일도 동사고 하나로 잡고요. 자. in 어디에서. 전치자. 자. in 부터 다시 이렇게 묶을게요. in the inner corner. 구석인데. of library 도서관. 구석에 쌓이는 중이다. 그러니까. 책장 좀 더 넉넉하게 넣어라. 자. 마지막으로 순차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뜨시죠. 자. 매거진. 주어. 1. 잡지와 뉴스. 매거진 앤 뉴스 섹션. 주어 1. 주어 2.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잡지와 신문 세션을. 주어. 주어로 잡고요. 자. 이 세션 구역이. 동사. should be. 돼야 돼요. 동사. 원형. 만들어져야만 된다. 라는 또. should be pp. 조동사 bpp. 도대체 몇 번을 쓴가요? 자. so that 똑같이 썼죠. so that 썼는 일단 묶어 놓고요. 아까랑 똑같이 뭐 뭐 하기 위해서. 얘는 참 글을 단순하게 써요. 맞죠? 그래서 얘도. 부사. 목적. 위하여.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원형. 자. 뭐 오는데. to. 전치사. 도서관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 to는 하기 위해서 오다에. 2부정사. 2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읽기 위해서. about. 현재. 이벤트 들으래. 전치사의 목적어. 자. 땡큐. 고마워요. 뭐 약간 명령문이래요. 명령문이래도 사실. 너에게 고마워요 뜻일까. 명령문 동사원형. 자. 너에게 고마워. 자. 인어드벤스. 묶어서 미리 고마워요. 자. 포는 대하여. 자. 컨시다링 고려해 준거에 대하여. 고마워. 전치사의 목적어. 고려하다의 타동사의 목적으로 다시 나의 제안들을. 목적어. 종속적 목적어니까 얘는 점 하나 이렇게 찍어놓구요. 자. 주어. 자. 룩폴드 투. 동사하고 다 묶어버려요. 동사. 자. 고대하다의 뒤에. 얘가.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잡구요. 대화하는 것을 고대할 것이다. With you. 너와 함께. 자. About them은 에서는. 문제점에서. 내가 제안. 서제스천으로 잡을까요. 나의 제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썼던거. 아까 서제스천의 S가. 이 부분에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가 보면요. 보통. 우리가 첫번째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에는. 항상. 어디에. 의도를 나타내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That. I would like to make. 자. 여기. 여기다. 여기. 나는 would like to. 여기 이 부분. 첫번째 나온. 나는. 제안하고 싶은데. 메면에서 개선사항을. 자. 이 개선사항들이 아마도 만드는데. 도서관을. 자. Wat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배털하게.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싶다. 자. 그래서 테스트 2의 1번은. 학교 도서관의 개선사항에 대한. 서제스천이죠. 사실상. 제안. 자. Improvement of. 어. 스쿨 라이브러리. Suggestions about improvements. 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죠. 뭐죠. Improvement가 아니고. 그치. 자. 오브스쿨 라이브러리. 자. 요렇게.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테스트 2 시작해 봤구요. 자. 제가 밑에 대한 내용 한번 쭉.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없나. 혹은 어려운 단어가 없나. 살펴본 다음에. 있으면은. 다시. 타이핑을 요렇게. 또로로록 쳐갖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두번째 칸에 있어요. 링크. 에. 걸어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뭐.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없고. 한 두세달 아니면 세네달 지나야지. 시험기간에 들어갈 것 같은. 테스트 2긴 하지만. 혹시라도. 학교 시험 범위가 어쩔 때 보면은. 우리가 나눠서. 들어간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2가. 자료가 올라가야 되다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서둘러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여하튼. 자. 2번은 마무리 짓고 다시. 우리. 2번에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Which may have had this. Are you supposed to be doing this too? Are you supposed to be awesome? Our service is it? Come have a boss.